재판난화 엉 어디 가실거임 리포우카 리포우카 고 오케이 차 타라고 오케이 신장님 뭐 시켜 먹을까요 짜장면 두번째 간짜장 두번째 짜장 엿 먹어요 뭐라고요? 엿 먹으라고요 뭐라고요? 엿을 시켜 먹으라는 얘기죠 이제 넘어진 거 아닐까? 엿은 배달 안됨 뭐야 차가 없다 어 있다 이 토바이 하나 있다 어디요? 집 앞에 북쪽 북쪽 여기여기 내가 가고 있는데 여기여기 여기 한 마리 있음 이게 뭐임? 치료감? 나 아 근데 좀 멈 펑크 펑크 위에 더 멈었죠 근데 얘 달리는데 내 옆에도 안나면 있음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엎드렸어 여기 엎드렸어 내 바로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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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x2 oncé 친구같은 anche 야 무기 들고 오겠다 빨리 조개고하자 빨리 조개고 express 빨리 뭐야 뭐야 야 잠깐 터지런거 아니야? 오오오오 한강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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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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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간다 바보같은 짜식들어 선회한다 밀타파워로 선회한다 이거 타샘 짝꿍갈께요 오케이 흥곤가볼 밀타파워에 없알라나? 있을거 같은데 밀타쪽에 내려가야 차타고온 애들 있을거 같은데 불안하니까 여섯 무기 들고감 아 근데 방금 뭐야 저 시체 뭐야 죽어서까지 야 물귀신인데 데리고 갈려고 했지만 운전실력이 오져서 터지지 않았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야 피 하나도 안 달았어 크 님 오버워치 몇임? 8위요 시즌 언제 끝났? 씨 몇..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필 남았을라나? 그럼 금만 박제시켜놓고 오버워치 접으면 되겠네 어? 흐흫 이게.. 이게 이렇게 돼 버리나? 어 왜왜왜왜 박제시키면 이제부터 접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박제시키고 내가 크.. 찍었다 찍었다 찍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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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밍 안되있는거 보니까 없는거 같기도 하고 우리 빨리 가야되네 그러고 보니까 엄청 지금은 자기장에 안맞는게 중요해 먼저 나갈거라고 판단하는 이상 야 포칭키에 애들 몰려있겠다 포칭키로 지나가면 안됨 좀더 왼쪽으로 돌아가죠? 포칭키에서 안보이게 아예 어.. 북쪽으로 넘어가는게 좋겠는데 강북 강북 넘어가죠 삼집은 먹고 있겠구 저집도 나쁘진 않음 노란핀집도 저기 차고집일텐데 나쁘진 않음 근데 주위가 약간 저기가 낮은 디테일 있어가지고 강화하기 엄청 좋은 집은 아니겠는데 그냥 차 숨겨두고 대기타기에는 괜찮은 아 있다 안보였음 베란다에는 안보였음 아까 파밍하고 간건가? 여기를 뭐하러 파밍했지? 혹시 모른 여기 짤 파밍하러 온거같은 않은데 그 파밍 루트에 어있었던거 같은데 아 근데 요즘 솔로에 변태들이 많아가지고 칼카오솔로 변태 개많은 랭크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태가 더 많아지 막 희한한 데 있음 진짜 와 가야된다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가야돼 어디로가야겠지 저기 언덕? 배율은 없음 배율이 없어서 제가 언덕먹기엔 별로 안좋아 언덕먹으라는거 괜찮을거 같은데 배율있음 4대있음 언덕해보죠 내리쌤 내리쌤 오 근처있다 가까운데?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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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아님 아래임 어 아래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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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방야 후면 개피 하나 기절 하나 다른 애가 쏴 나무디? 나무디 기절 요쪽 그 10방향에도 저기있어요 저 쐈음 어떤 놈이 백방향 기절시켰고 아래 둘다 킬 제가 기절시킨거 안죽었거든요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10방향 10방향 왼쪽으로 도움 왼쪽으로 도움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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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그 돌 뒤에 있음 그 뼈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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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곳 송곳 튀어나온 돌 유에이지 온다 아씨 연사 못갈기겠네 근데 성강터지는 근처에있어요 아 화이팅 반대 나이스 잘 쏘는데 어딨어 날한테 시간발로 3명 똘란다 2파티 아 2명 2명 N방향 아까 유에이지 그리고 70 다시야 조심하고 70 다시야도 붙는다 한 명 완전히 킬 끝났다 끝났다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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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난거이? 한명 남은 어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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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잡고 나머지 한 명이 끝난거 어 내가 잡은게 마지막이구나 아이쪽 남 아이쪽 남 어 끝네 개꿀 어그 도시 저 풀세 지금 333 갑바만 좀 달았고 여기 자리 개좀 오씨 놀래라 오토바이 사람인줄 알았네 그거 내가 세워놓은거 우리 여기 지키면 돼 지금 9명 밖에 안남은 금방 왔던 와 진짜 저거 사람인줄 알았네 나도 오토바이 아 저기 온다 어 80 80? 다시야 뭐야 나 8배월 꼈는데 넌 8배월 하나만 챙겨줄 수 있어 챙겨 다시야 지금 80에서 왼쪽으로 도는거 크게 도는데 보급 어디 떨어지 어 여기 바로 앞에 떨어졌네 70 보급 70 보급 70 바로 앞에 떨어짐 쓰읍 아 그쪽에 붙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에 딱에 비한 두팀정도 있고 어 차서리 M방향 아까 그 다시야 같음 음 저 카우팔 쏘는 저놈들 아 저기 세웠네 어 마주편에 있음 바로 도로마주편 여기도 올라갈게요 저는 쟤들 두파티 싸움 보인다 보인다 5방향 10방향 길건너 제가 제가 저기 보고 있을게요 그쪽 오는거 봐주세요 다른애들 어 다시야 보임 다시야쪽 두파티 보임 저 UAG 탄애들이 이김 M M방향 두명 한 대 와 나 터뜨릴까요 UHD에 한 놈 저 다시야 타이어까지 터뜨려 버릴게요 다시야 다시야 뒤에 한 놈 UAG 뒤에 한 놈 우리 차 필요없음 어디서 만난다 쟤네 330쪽에서 쏜다 소음기로 걔들도 길건더 있음 지금 기절시키네 M4 소음기 저 좀만 왼쪽으로 가봄 보일거 같은데 보일거 같은데 보일거 같은데 아 소음기 소리 들리는데 330에 하나 기절 돌 아 여기 돌 뒤구나 대충 어딘지 알겠음 쟤들 쏘고있는 애들 지금 쏘고있는 애들 여기 노란핑 걔들 말고도 지금 두파티 더 남음 기이 조심해야됨 달린다 352명 달림 왼쪽으로 2대 한명 2대 한명 3대 오른쪽으로 달림 350 얘들 길건너와야 되거든요 350 150 오케이 체크 아 15한데도 안맞아요 님 통수 조심 자기저음 350 달리겠다 350 왼쪽으로 달림 자기다 하네 한명 2절 하나도 못 뛰고 있어요 하나도 못 뛰고 있어요 한명 핫킬 한명 도로 건너 다운 15 15 잡으면 3명 남음 둘 다 온다 15에 한명 기절 오케이 킬킬 두명 2대2 이제 우리 뒤편이다 얘들이 미리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저 능선 아래 있을 것 같은데 삘이 음 그럴 것 같죠 어 저 있다 보인다 200방향 능선 Ds 아 확인 이거 그러면 제가 차타고 붙어봄 이거 걸어가면 저희 붙는 동안 싸우기 힘든데 일단은 2대2는 확실한 것 같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이동해봄 센터에 있는 1평집 먹어도 수류탄 맞고 뒤질 것 같고 2 붙는다 1평집 붙는다 한놈 1평집 붙고 한놈 반대편 아아 아니다 붙다가 빠졌다 나무디 도로 건너편 나무디 개피 230 10초 찐다 220 수류탄 맞았네 기절 한명 남은 오른쪽에 W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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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나무 얇은 나무 얇은 놈이 있잖아 뭐 뒤로 쨌다 나 왜 안보이니 길 건너 아니면 길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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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러 감 살리러 가 능성 미치네 자리 아아 개꿀 쟤들 와야된다 기다리기만 하면됨 왼쪽으로 도로인가 아니지 저 능성 너무 불안한데 안다 안다 쟤들 저기서 던지는건 1평집까지 안다 쟤들 무조건 모습 보여야됨 1평집에 수류탄 날리려면 온다 던진다 와있자 나무디 200방향 와있자 나무디 아 예 확인했어요 와있자 나무 하나가 안보이는데 아 하면서 230 235 235 아 딱있다 그 볼록 튀어나있는 돌 뒤 자기장 23초 아 아 아 자식이 말이야 잘 쏘는데 235 나왔다 235 잡아야돼 앞에 나무 못붓게 오케이 기절 와잇자 나무 라스트 와잇자 나무 한 대도 나이스 아 너무 좋아 이 판 뽑을거 시작부터 다 뽑았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